하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런 이런 이건 절대 안 되지 엄청 예민해 보이네 어쩌면 좋지? 나도 먹을 게 있는데 근데 버리고 싶진 않아 그냥 지금 다 먹어버릴까? 입에 다 쓰셔놨자 하나는 먹었고 이제 또 먹자 이걸 어떻게 지금 다 먹냐고 어? 앞사람이 들어갔네? 잠깐 초콜릿을 숨길 방법을 알 것 같아 먼저 넥타이를 벗어서 내 소중한 글루건을 써야겠어 뒷면에 이렇게 살짝만 접착제를 바르고 고무줄을 붙여줘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까지 쭉 고무줄을 붙여야지 좋았어 이제 초콜릿을 고정시키면 되겠다 와! 사이즈가 딱 맞네 이제 다시 넥타이를 메면 끝 흠 너 아까 쟤처럼 먹을 걸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주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이 돋보기로 진실을 밝혀야겠어 어머! 나랑 똑같은 넥타이잖아? 반가워라! 수업 잘 들으렴 성공이다! 이제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그렇다면 맘 놓고 먹을 수 있겠어 흠 뭐부터 먹어볼까? 음! 너부터 먹어주겠어 나머지는 다음에 먹어줄게 이제 한 입 먹어볼까? 숨겨뒀다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아! 화장품 없이 어떻게 살까? 특히 이 리꼴로스 말이야 음! 정말 사도 사도 모잘라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고 메디슨이 뭐하는 거지? 어? 내 거는 저렇게 안 나오는데? 독양맛이야! 그게 무슨 화장품이야? 실업이라고! 요즘 식용화장품이 유행이야 이번 생일엔 행복을 원해! 우와! 상품권이에요? 쓰레기장에서 원하는 건 뭐든지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여긴 보물 창고야 잠깐 저 상품권 있어요 통과 뭘 가질까? 이 컴퓨터 멋진데? 벤제야! 한번 테스트해볼까? 음! 로그인해야지 아니면 다른 세상이 훨씬 멋져 우와! 우와! 이 도시 끝내줘! 이 옷도! 좋았어! 이 드레스는 내 거야! 멋져! 아주 싸! 어울리는 차가 필요해! 별로 비싸지 않겠지? 괜찮네! 우후! 당연히 요트가 있어야지! 야호! 야호! 소은이야! 비처럼 내려라! 우후! 반지야 철자가 뭐더라? 으, 배고픈 게 더 큰 문제라고! 간식으로 버텨야겠다! 껍질 뿐이잖아! 맞다! 내가 다 먹어버렸지! 기다려야겠다! 아니면 비밀도시락을 열어볼까? 살았다! 샌드위치야! 안녕! 이것도 내가 먹었나? 정말 말도 안 돼! 기억도 안 난단 말이야! 배가 점점 고파지고 있어! 잠깐!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아니겠지? 로지가 뭐하는 거지? 아니야! 정신 차려! 배고파서 머리도 안 돌아가네! 하지만 간절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이거라도 먹자! 배탈라진 않겠지? 먹어보자! 로지? 로지? 안 돼! 배고프다고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지! 뭐야! 왜 내 음식을 건드리고 그래!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자! 이거면 될 거야! 립밤처럼 보이지만 맛은 끝내준다고! 그 껌이 낫지 않겠어? 나만 믿어봐! 냄새는 좋은데? 한 입만 먹어보자! 우와! 맛있는데? 이거 무슨 화장품이야? 치즈 한 블록을 준비해주세요! 빈 립밤 통도요! 립밤 통을 치즈에 대고 눌러주세요! 통을 빼면 속에 맛있는 치즈가 가득할 거예요! 뚜껑도 씌워주시고요! 천지적이야! 크래커도 먹고 싶다! 두 개를 챙겨와서 다행이야!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칠하면 너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어! 훌륭해! 안녕, 여보! 엄마가 안아줄게! 드디어 내 걸작이 완성됐어! 여보, 최고의 작품이에요! 미술관에 전시해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라고? 수채화가 더 좋다고? 미안, 여보! 복독한 비평가야! 이론! 내가 한 짓 좀 봐! 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속상해! 내려가, 예쁜아! 걱정 마, 여보! 예술은 사면 돼요! 맞아! 난 부자야! 와! 저것 좀 봐! 예쁜아! 넌 천재야! 놀라워! 이것 좀 봐! 타고난 재능이야! 흑백의 대조가 그저 완벽해! 대단해! 난 완전히 감동받았어! 아무도 없지? 한번 해보자! 조심해! 새 파트너를 구했어야 하는데 얼른 들어가! 와, 이 집 좋네! 서둘러! 아야! 다칠 뻔했어! 머리로 떨어져서 다행이야! 바로 이거야! 완전 행제했어! 최대한 많이 챙겨! 이 꽃 정말 예쁘네! 너 뭐하는 거야? 아주 말랑말랑해! 귀중품을 챙기란 말이야! 어, 미안 두목! 여기 금이 더 있어! 서둘러!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챙겨! 뭐야? 자식도 소중해! 저거 봤어? 저게 뭐지? 모르겠지만 무서워! 안아줘! 여기서 나가자! 비켜! 여기 무슨 일이지? 괜찮니, 우리 아가? 오, 이런! 난장판이네! 무슨 일이지? 오, 아가! 여기 있구나! 귀여운 것 괜찮아? 정말 걱정했어! 왜 창문이 열렸지? 쉿, 조용히 해! 엘리! 이것 봐! 응, 메디슨! 나도 딱풀 있어! 아니야! 이 뚜껑 여는 걸 보라고! 어? 위풀은 빨간색이네? 내 건 투명인데! 아니, 엘리! 보라고! 풀이 아니야!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쭉쭉 늘어나는 게 엄청 재밌지? 멋지다! 나도 슬라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우와, 진짜 얇게 만들었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슬라임을 먹은 거야? 맛있다! 메디슨!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걱정 마, 엘리! 이거 슬라임 아니야! 자, 이렇게 딱풀을 준비하고 내용물을 모두 제거해! 완벽하게 비었군! 이제 곰젤리를 드라이기로 잘 녹여줘! 우우! 잘 녹고 있구나! 진짜 재밌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는 딱풀에다가 이 녹은 젤리를 잘 부어주면 돼! 엄청 큰 방울 같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잘 채워주면 끝! 이제 뚜껑을 닫으면 돼! 평범한 풀 같지? 우와! 메디슨, 이거 봐! 나도 만들었어! 젤리가 쭉쭉 늘어나는 것 좀 봐! 손가락 사이로 막 삐져나온다고! 이제 먹어볼까? 엘리! 두 개를 합쳐보자! 우와! 끝도 없이 늘어날 것 같아! 이제 먹어볼까? 거기 왜 그렇게 시끄럽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풀이에요! 풀? 말도 안 되잖아! 흐흐! 어머나! 우와! 이 모자 완전 근사하다! 이건 뭐에 쓰는 거지? 봐! 이 회전판을 돌려야 하나 봐! 빨간색이네! 눈을 감고 해야 하나?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데?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 하나, 둘, 셋! 우와! 한번 해보자! 모양이 나오고는 있나? 삐져나오진 않았고? 이번엔 예감이 좋아! 얼굴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주변을 그리고? 파란색을 잘 골랐겠지? 와! 완전 용쓰네! 눈을 감았으니까 나도 안 보이겠지? 계속 눈 감은 척 해야겠다! 와! 이제 훨씬 멋져 보이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애니꺼는 어떻게 되고 있나? 뭐야? 눈을 떴잖아! 너 규칙 위반이야! 너도잖아! 어... 이 말이 맞네... 그냥 제대로 해보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머릿속으로는 잘 그려지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 볼까? 우와! 그럼 이제 뒤집어보자! 우와! 멋진데? 치... 네가 만든 건... 응... 그래... 먹어볼까? 그래야겠지? 설마 맛이 없겠어? 냄새는 좋은데? 맛은? 왜? 괜찮아? 맛이 이상해! 네 건 어때? 먹어봐야지! 세상에! 어? 나쁘지 않은데? 먹어볼래? 그래! 고마워! 어디 보자! 맛있다! 역시 겉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아...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간식 검사 중이잖아! 음식을 찾아내는 마술 지팡이라도 있는 것 같아! 안 돼! 이건 안 돼요! 이제 어떡하지? 너희를 보내줄 순 없는데! 찾지 못할 곳에 간식을 숨겨야겠어! 신발에도 들어가려나? 에이! 그냥 옷 안에 쑤셔넣어야겠다! 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하! 책이 너무 무겁다! 으! 내 지구본! 지구본이 깨졌잖아! 어떡하지? 잠깐만 있어! 금방 돌아올게! 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은데? 좋았어! 널 잠깐만 빌려야겠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죠? 먹을 게 있나? 검사부터 좀 하고! 계획이 성공해야 할 텐데! 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 들어가렴! 지구본도 수업에 아주 유용하겠어! 어디 보자! 선생님은 안 보고 있겠지? 이제 지구본을 열어서 간식을 즐겨볼까? 뚜껑 닫고 나머지는 이따가 먹어야지! 역시 초콜릿이 최고야! 우와! 저기 메디슨이다! 정말 예쁘다! 이 곰을 주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 가자! 어머! 귀여운 곰인형을 들고 이쪽으로 오잖아? 잠깐! 제이크가 정신 차려! 어?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얘 좀 봐! 절대 안 돼! 뭐? 왜? 옷차림 좀 봐! 네가 아깝다고! 음... 그리고... 얘... 돈도 없어! 돈이 없으면 얘랑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얘 완전... 무저야! 그래! 일리가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메디슨! 잠깐 내 말 들어봐! 네가 놓친 장점들도 아주 많아! 이거 좀 봐! 네가 곰인형을 좋아한다는 걸 분명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너희들은 친구잖아! 친구와는 최고의 퍼플이 될 수 있어! 음... 그러게! 마지막으로 제이크는 분명 내게 푹 빠져있다고! 너를 완전 여신처럼 대접해줄 거야! 여신? 나를? 신성해놔! 오케이! 천사! 네 말이 맞아! 메디슨 안녕! 너 곰인형 좋아하지? 그래서 이거 너 주려고! 어! 정말 고마워! 진짜 귀엽다! 앗! 잠깐만 기다려봐! 됐다! 이제 수업 들으러 갈게요! 알까? 이건 진정한 사랑이야! 다음엔... 천사를 꼭 이기겠어! 아... 너무너무 배고프다! 세상에! 지금이 내 기회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잖아! 먹을 걸 주면 진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안녕! 내가 초콜릿 가져왔는데 먹을래? 초콜릿? 싫어! 건강한 것도 있어! 사과랑 주스야! 난 과일 안 먹어! 버거, 감자튀김, 판탄은 어때? 뭐? 나 다이어트 중인 거 몰라! 이제 나만 남았네! 기회다! 우유랑 쿠키 너만 믿는다! 제발, 먹어줘! 쿠키가 좋겠네! 뭐야? 쿠키랑 우유라고? 고마워! 진짜 맛있다! 내 쿠키를 좋아했어! 이제 좀 살 것 같네! 날 선택해 주다니! 열심히 조사한 덕이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이 쿠키는 영원히 보관해야겠다! 너무너무 행복해! 아, 맛있겠다! 문자가 하고 싶지만... 이걸로도 어떻게 될 거야? 잘 가라! 잘 내려가고 있겠지? 으아, 냄새가 고약해! 찾았다! 보자! 버거, 기도하는 손, 느낌표! 잘 알겠어! 손으로는 숨길 수 없으니까 변장의 힘을 빌려야겠군! 머리가 길어서 다행이야! 끝! 잘 어울리기도 하네! 간다! 왜 안 오지? 왔다! 여기야! 여기 있어! 원래 머리카락과 음식은 가까이 두지 않지만... 음! 너무 맛있다! 거의 다 먹었어? 난 울버린이다! 이제 다 먹은 것 같네! 음! 진짜 맛있다! 아! 어제 그거 TV에서 봤어? 흠! 어딜 가는 거지? 세상에! 여기다! 무슨 일이지? 파티 파티라! 가자! 우와! 이 거 엄청 예쁘다! 나도 가져왔어! 그럼 갈까? 뭐야? 경비원이잖아! 음식물도 반입 금지라고? 이 초콜릿은 어떻게 하지? 이 파티 진짜 가고 싶은데... 잠깐! 초콜릿을 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있어! 니 파티 케이스를 쓰면 돼! 여기 카메라 렌즈 사진을 넣고 스키틀즈를 채우는 거야! 다 구멍에 하나씩 넣어줘! 남는 공간도 낭비하면 안 되지! 이제 초콜릿이다! 구기 쉽게 다 녹여놨어! 스키틀즈 위에 이렇게 다 뿌리면... 완벽해! 맛있겠다! 이제 갖고 들어가보자! 완전 감쪽 같은데? 진짜 똑똑하다! 이제 가보자! 들어가세요! 이거 안 보여요!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요! 절대 못 들여보네요! 타빗 여기 있어요! 들어가요! 이런 폰케이스는 처음 보는데...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들어가세요! 이제 아무도 없지... 내 전보 파빗을 꺼내야겠어! 우와! 여기 파빗 진짜 많다! 이 큰 거 터뜨리는 거 좋아져! 최고의 파티야! 이번엔 사키 대회다! 우리 교환할래? 신기러기야! 우리 교환할래? 그래... 지금 우리 가진 생각하는 거 맞지? 간식이다! 짜잔! 이 케이스를 벗기기만 하면... 수제 초콜릿 바 등장! 맛있다! 맛있다! 먹어봐! 얘들아! 우리가 간식 숨겨왔어! 같이 나눠 먹자! 우와! 오늘 틱톡 진짜 재밌네! 으! 브로콜리는 맛없다! 떨어졌네! 거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응! 먼지가 묻었네! 어? 저거 사탕이 이거? 1년 전에 잃어버린 건데!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창에 떼야 되는데! 넘어갈 뻔했는데! 난 야채를 먹어야 해! 에디슨! 내가 더 맛있잖아! 그래! 달콤한 사탕이 브로콜리를 어떻게 이기냐! 상태도 멀쩡하다고! 나 먹고 싶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 입만 먹어봐! 응! 그래! 바로 사탕이야! 샐러드는 내일 먹지 뭐! 응가! 안 돼! 메디슨! 참아!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어! 넌 이제 설탕 체면에 빠진다! 빠진다! 이게 없으면 죽을걸? 설탕을 먹어야지! 그래! 계속 여기 보고! 한 입만 먹자! 그래! 딱 한 입만이야! 안녕한다! 조금만 더 가까이!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내가 브로콜리를 먹나 봐라! 너무 행복해! 안녕 예쁘니! 착하기도 해라! 정말 그래! 특별 간식이 있어! 너한테는 최고만 줄게! 먹어! 어? 배가 고팠구나! 으악! 어떡해! 여기 올라왔어! 아빠 깜짝 놀랐잖아! 그래! 좀 더 줄게! 더? 그래! 여기! 우와! 꼭꼭 씹어 먹어야지! 여보! 준비됐어! 뭘 밟은 거야?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런데 왜 똥 냄새가 나지? 으악! 어떡하라! 어? 더 있네! 이쪽으로 이어져! 따라가야겠어! 냄새가 정말 지독해! 점점 더 심해져! 으악! 이거 치워야겠어! 우리 예쁜이 배변 훈련 시켜야겠네! 잠깐! 이거 보기 좋네!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하겠어! 잘 예쁘니 더 먹어! 엄마 금반지가 더 필요해! 환상적이야! 그런데 냄새는 없애야 할 것 같아! 이런 건 필요 없어! 이걸로도 안 되겠지! 아니야! 계속해! 아예! 아하! 부자로 사는 건 참 힘들어! 흥미롭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 막대가 유용하겠는데! 알았다! 틀에 얼음을 채워주고 식용색소를 부은 다음에 잘 섞어줄 거야! 각 칸마다 물이랑 색소를 채워주는 거지! 그리고 칸마다 아이스크림 막대를 넣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두면 돼! 얼때까지 기다려야지! 우와! 근사해 보이는데? 빨리 써보고 싶다! 먹으려는 건 아니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려는 거야!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야지! 주변에 선도 좀 그려주고 맛도 볼 수 있겠지! 음! 맛있다! 넌 뭐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처음 봐! 여기! 그래! 원래 나한테 예술적 기질이 있었지! 푹신푹신한 구름이네! 한번 핥아볼까? 오! 맛있잖아! 잠깐만! 음료수로 한번 헹궈주자고! 우와! 고마워! 냄새가 너무 좋다! 아하! 빈 유리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젤라틴 가루랑 탄산음료를 넣어줘! 젤라틴은 조금만 있어도 돼! 젤라틴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줘! 이 섞은 걸 주사기에 채워놓고 깨끗한 파빗을 준비해! 이 주사기로 파빗을 채워줄 거거든! 쓸지 않게 조심하면서 각 칸마다 잘 채워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 다 굳으면 맛있는 간식이 완성! 어떻게 생각해? 우와! 맛있겠다! 여기! 빨리 먹어보고 싶어! 어어! 맛있다! 어쩌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끊을게! 스캔부터 할게요! 여기 숨긴 건 없고요? 어휴, 이런! 하루 종일 아껴둔 건데! 어휴, 다 꺼내요! 이제 됐죠? 만족해요! 들어가요! 어디까지 했더라? 케비, 여기야! 케비, 이 헤드폰 받아! 응? 오늘 면회가 있었던가? 음식은 없어? 열어봐! 오예! 이 플라스틱 뚜껑을 사용해서 스프레이 물감을 뿌리고 헤드폰에 연결했어! 짠! 도넛에 딱 맞는 크기야! 멋지지? 짐서처럼 보인다고! 아,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네! 도넛이 엄청 먹고 싶었는데! 음! 준비됐어? 수박 먹자! 우와! 진짜 맛있겠다! 엄청 시원하겠어! 하나, 둘, 셋, 시작! 내가 먼저 다 먹어버릴 테다! 뭐야? 나보다 훨씬 빨리 먹고 있잖아! 끝! 내가 이겼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응!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 돼! 오! 와! 여기 진짜 멋지지! 시작하자! 오예!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아직도 느려! 몇 시지? 2%! 2%! 2%! 야호! 아니었어! 쉬는 시간 아직 남았지? 그럼 간식 좀 먹어야겠다! 좋아! 나도 가져가자 왔어! 마침 달달한 게 당겼다고! 아휴! 아휴! 됐다! 안녕하세요! 먹을 건 좀 치우세요! 네! 원하신다면요! 숙제는 다 해오셨겠죠? 선생님이 좀 바빠 보이는데? 딱 한 입만 먹자! 메디슨! 수업 시간에는 음식 금지예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로지가 뭐라는 거지? 전제적이야! 고전적인 소매 트릭이지! 이제 좀 살 것 같아! 컷케이크론 저렇게 못하잖아! 어디다 숨기지? 빛을 숨길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왜? 쉿! 비밀을 하나 보여줄게!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 맞지?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빛의 소를 제거하고 위에 컵케이크를 놓으세요! 빼빼로도 있죠? 빼빼로를 부러뜨려서 케이크 위에 꽂아주세요! 꼭 머리빗 같지 않나요? 선생님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입에 벌써 침이 고이려고 해! 뭐야? 메디슨? 그냥 머리빗는 거예요! 선생님! 아! 안경을 바꿔야 하나? 컵케이크가 보였어! 잘 먹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어도 간식을 먹을 수 있다고! 잘했어, 메디슨! 늑대의 이빨은 알카로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공주님이 털을 쓰다듬었을 때 늑대는 바닥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둘은 친구가 됐어요! 아! 잠들었구나! 입을 덮어줘야지! 이제 조심조심이 나가자! 아! 이러다 깨겠어? 제발 일어나지 마라! 휴! 계속 자고 있구나! 어? 공룡을 망가뜨렸네? 나중에 알면 엄청 속상해할 텐데! 아! 어떡하면 좋지? 아! 방법이 생각났어! 이리 오렴! 내가 고쳐줄게! 3D펜! 너만 믿는다! 네 도움이 필요해!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게 만들어야지! 그럼 이너가 더 사실적으로 보일 거야!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도 만들어야지! 노란색으로 색을 바꿔볼까? 예쁘지만 다른 색들도 써줘야지! 짜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위에 노란색으로 마무리하면 끝! 와! 엄청 근사한데?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바로 볼 수 있게 여기에 둬야지! 잘자! 이제 진짜 조심조심 나가야지! 내 때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대! 우와! 이 귀걸이! 정말 귀엽다! 제니퍼! 생일 축하해!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짜잔! 우와! 갖고 싶었던 인형이야!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사진 좀 찍어줄래? 아! 완전 귀엽겠다! 흠! 뭔가 부족한데? 뭐가? 잠깐 고민형 좀 줘봐! 어... 이번엔 나만 믿어! 혼자 찍으라고? 잠깐만! 이제 됐어? 액션! 난 그냥 여기서 포즈나 취할게! 볼래? 잘 나왔지? 이제 너만큼 커졌다고! 우와! 엄청나게 커졌네! 얻어서 고마워! 금방 올게! 여기 사는구나! 정말 좋다! 어? 누구 있어요? 여보세요? 아무것도 아닐까? 이거 좀 이상해! 그냥 상상이야! 귀신, 괴물, 그런 건 없어! 어? 뭔가? 날 만졌어? 으악! 드디어 로봇 관람이 시작됐어! 그렇게는 안 돼! 이리 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어? 안녕 미키! 왜 진공청소기랑 레슬링을 해? 진공청소기? 그래! 이제 방 청소해야겠어! 이것 좀 봐! 한번 해볼래? 정말 최고야! 난 파란색이 좋아! 흠... 널 고를게! 안에 들어가! 뚜껑을 닫아!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꾹 눌러줘! 아! 느낌이 좋아! 이걸 구름에 꽂고 내용물을 짜놔! 이제 기다리면 돼! 화장해야지! 이제 됐을 거야! 정말 신난다! 어어! 아주 귀여워! 정말 사랑스러워! 귀여운 폭발이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얌얌얌얌! 얌얌얌! 사진 찍어줄래? 우선! 와! 내 거야! 어머나! 파인애플? 어디서 온 거지? 흠... 좋은 생각이 있어! 한치 조각을 준비해서 이런 모양으로 잘라! 다음은 헤어스테이트너를 사각형 폼에 사용할 거야! 폼 종이를 동그라미 모양이 되고 구슬을 밀어줘! 폼에 홈이 생기도록 말이야! 바로 이거야! 이걸 판지의 구멍 수만큼 반복해! 이제 식용접착제를 판지에 바르는 거야! 판지와 폼 주변에 골고루 발라! 폼을 위에 놀리고 꾹 눌러줘! 판지를 뒤집어서 다른 폼 종이를 위에 붙여! 조심해서 폼 버블을 구멍 안으로 밀어넣어! 그리고 폼띠를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줘! 판지를 둘러싸는 거야! 작은 폼띠를 가로로 더 붙여줘! 녹색 폼을 잘라서 파인애플 잎 모양을 만들어! 파인애플 팝잇 완성! 효과가 있어! 느낌이 정말 좋아! 자! 너도 할 거야! 잠깐만! 흠! 이건 아니잖아! 여기 있었군! 범인을 잡았어! 파인애플 범인! 예뻐보이면 좋겠는데! 레디슨! 오늘 진짜 예뻐! 저 입술 좀 봐! 잠깐! 내 입냄새가 왜 이러지? 미안해! 껌이 어디 있더라? 입냄새야! 가라! 여긴 이상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아! 이게 다 저 박테리아 때문이었군! 절대 안 되지! 아! 풍선껌이네! 언제 왔어? 한 번 덤벼보시지! 느워서 딱 먹기지! 아! 그래? 하! 응! 안 되지! 그게 다냐? 풍선 맛 좀 봐라! 쿵! 헥! 놓쳤네! 그냥 몸 푼 거였어! 가다라! 으! 엄청 빠르네! 그래도 아직 모자라! 퓨! 좋은 말로는 안 되는구나! 뭐야! 엄청 크잖아! 하! 나를 물러보지 말라고! 이제 다 깨끗해졌지? 모두 이상무! 전공인가? 예! 아! 그래서 뭐라고 했지? 내 목표를 이뤘다! 파티 온 걸 환영해! 뭐? 안 돼! 괜찮아 뭐 이러나? 하! 시작하자! 우리의 저 키스야! 어디 보자! 우와! 나도 똑같아! 대신 무지개색인가 봐! 어? 내 건 음식 같은데? 음식? 우와! 신난다! 저 하트를 나한테 주려는 건가? 아니겠지! 크리스건 신경 쓰지 말고 내 거나 먹자! 맛있겠네! 어... 뭐지? 그냥 고무인가? 응! 늘어나지도 않잖아! 음식이 아니네! 실망이다! 그래도... 갖고 놀 수는 있겠지? 휴... 그래도 기분이 좀 별로네! 에바가 실망했나 보네! 내가 도와줘야겠다! 에바! 혹시 내 하트 나눠 먹을래? 응! 좋아! 고마워! 우와! 깨끗하게 잘리네! 우와! 에바가 엄청 행복해 보인다! 나눠 먹길 잘했어! 에바가 큰 걸 가져가서 다행이야! 음! 맛있네! 또 먹어볼까? 오! 잠깐만! 거울 좀 봐! 스타일이 바퀴었어! 스타일? 무슨 뜻이야? 세상에! 이제 너도 나처럼 흑백이 됐네! 나랑 딱 어울린다! 그런가? 스타일리시한 커플이 되긴 하겠네! 요즘 장난감은 정말 모르겠다니까! 어? 쭉쭉 늘어나네? 아빠! 뭐해? 어? 그거 탄산음료 아니야? 아빠한테 줘! 아빠 진짜 못됐어! 알았어! 자! 여기 컵 있어! 가서 물 좀 마셔! 물은 맛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높아서 닿지도 않는데! 물이 안 나오잖아! 목마른데 아빠가 음료수를 가져갔어! 어? 물이 하나도 없다고? 자! 이건 어때? 딱이지? 그만 울고 이거 받아! 잠깐! 이거 미니 정수기야? 우와! 내 전용 정수기라니! 그럼 꼬마 컵을 사용해야겠다! 물이 진짜로 나오잖아! 우와! 이제 꼬마 컵에 물이 찼네! 거봐! 아빠가 도와준다니까! 잘했어! 이 장난감으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 아빠가 갔네? 이 병에 내 탄산음료를 부어야겠어! 그냥 물처럼 보이지? 이제 됐어! 내 꼬마 컵을 채워볼까? 냥! 역시 물보다 훨씬 낫네! 딸!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오! 파티! 뭘 입지? 이게 좋겠어! 어? 어? 어! 안 돼! 이건 보도 흉해! 아! 나 원시인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 어서!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좋아요! 어디 좀 봐요! 시작할까요? 이거 쓰세요! 상표는 없지만 어쨌든 쓰자! 약간 따끔할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됐어요! 와!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 여기요! 잘했어요! 네... 고마워요! 내 생각보다 좀 세네! 난... 하게요! 왜 저러지? 내 머리? 나... 내 머리야! 이 파티 정말 기대돼! 하지만 이 꼴로 갈 순 없지! 완전 무성해! 면도를 하자! 여기 분명히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아! 내 면도기! 어... 이거 못 쓰겠어! 또 뭐가 있나? 어? 새 면도날! 핸들이 필요해! 흠... 이게 쓸모가 있을 거야! 이거면 되겠어! 포크를 면도날에 밀어넣는 거야! 다리가 매끈해질 거야! 시작! 무심! 오! 큰일 날 뻔했어! 한쪽 팔은 끝! 아휴! 드디어 다 했어! 내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았어! 밴드 투성이네! 그냥 집에 있어야겠어! 그러면 그렇지! 무서워라! 눈을 못 대겠네! 여긴 귀신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소름 끼친다니까! 그나저나! 이제 그만 봐야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으아! 귀신이다! 도망쳐! 흥! 내 계획이 먹혔군! 헬리콥터야! 잘했어! 오! 팝콘! 맛 좀 볼까? 내가 찾던 열쇠가 여기 있군! 내가 열쇠를 가져왔어! 진짜? 당장 줘! 에이! 그냥은 안 되지! 지렁이 젤리 정도면 되겠어?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써봐! 빼빼로라! 그래도 부족해!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오네! 또!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부탁할게!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이 열쇠면 열 수 있을 거야! 음! 아니! 내가 다시 가져갈 거야! 저 아니에요! 제가 훔쳤어요! 제가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지원 요청한다! 간식! 간식! 간식이 최고야! 젤리랑 프링글스 조합은 최고지! 안 돼! 누가 오잖아! 이걸 다 숨기지 않으면 큰일 날 봐! 숨길 만한 곳을 찾아야 해! 아! 이거면 되겠어! 음! 뭐 괜찮겠지? 자! 이제 후드티를 이렇게 두고 안에 간식을 넣어둬야지! 간식들아! 잘 숨어! 이렇게 해야 너희를 지킬 수 있어! 우와! 옷에 간식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제 자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잡아주자! 저기요! 조용히 좀 하세요! 이제 돌아가자! 자! 게이트 씨! 잠깐! 이게 무슨 소리죠? 별거 아니겠지? 오늘 팔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체온을 좀 재볼게요!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다른 환자도 확인하러 갈게요! 잠깐! 아! 주무시고 계시는데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못 주무셨거든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나중에 확인하러 올게요! 고마워요! 아슬아슬했지만 성공이다! 이제 다시 먹어볼까? 이것만 먹어야겠다! 저기! 저기! 저는요! 아! 깜빡할 뻔했어요! 여기요! 나눠줄 것까지 있어서 다행이야! 병문도 나쁘지 않다니까! 반지야, 철자가 뭐더라? 으, 배고픈 게 더 큰 문제라고! 간식으로 버텨야겠다! 껍질 뿐이잖아! 맞다! 내가 다 먹어버렸지! 기다려야겠다! 아니면 비밀도시락을 열어볼까? 살았다! 샌드위치야, 안녕! 이것도 내가 먹었나? 정말 말도 안 돼! 기억도 안 난단 말이야! 배가 점점 고파지고 있어! 잠깐!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아니겠지? 로지가 뭐하는 거지? 아니야, 정신 차려! 배고파서 머리도 안 돌아가네! 하지만 간절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이거라도 먹자! 배탈나진 않겠지? 먹어보자! 로지? 로지? 안 돼! 배고프다고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지! 뭐야? 왜 내 음식을 건드리고 그래?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자, 이거면 될 거야! 립밤처럼 보이지만 맛은 끝내준다고! 그 껌이 낫지 않겠어? 나만 믿어봐! 냄새는 좋은데? 한 입만 먹어보자! 우와, 맛있는데? 이거 무슨 화장품이야? 치즈 한 블록을 준비해주세요! 빈 립밤 통도요! 립밤 통을 치즈에 대고 눌러주세요! 통을 빼면 속에 맛있는 치즈가 가득할 거예요! 뚜껑도 씌워주시고요! 천지적이야! 크래커도 먹고 싶다! 두 개를 챙겨와서 다행이야!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내 주식이 돈을 더 벌었네! 엄마 안녕! 우리 공주님, 잘 잤니? 잘 잤어요! 다행이구나! 잘 쉬고 잘 먹어야지! 내가 주방장한테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시켰어! 맛있겠다! 많이 먹어! 왜 그러니? 불? 난 이거 안 먹어! 좋아! 그럼 뭐 먹을래? 불만 아니면 돼! 글쎄... 크로아상? 진작 말하지 그랬니?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그쯤이야! 정말 대단해! 내가 골짜기를 만들었어! 봉쥬! 여보세요! 제일 좋은 크로아상 주세요! 우리 딸이 배고파요! 아, 그럼요! 셰프 비에르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봐! 크로아상이 도착했어! 정말 고마워요! 이건 네 거야, 우리 공주님! 우와! 징그러운 굴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고마워요, 엄마! 정말 맛있어! 따님이 만족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음! 초콜릿! 아, 보세요! 귀엽기도 해라! 어, 이건 찍어도 해야 해! 옆에 서세요! 치즈! 정말 재미있어요! 성군! 잘 자니, 야? 안녕, 엄마! 여기 앉아! 엄마가 시리얼 줄게! 이게 다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 다 떨어졌어! 그럼 그냥 굶을래요! 잠깐만! 분명히 먹을만한 게 있을 거야! 엄마가 찾아볼게! 됐다! 우리 딸을 위한 멋진 아침 식사! 맛있게 먹어! 와, 엄마! 이거 정말 근사해요!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 맛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진짜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아, 뭐지? 무서워! 네가 한 짓이야? 우와! 우와! 멋진데? 완전 근사하다! 이 건 별로네! 내가 운이 좀 좋나봐! 또 박스가 있네!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이번에는 예감이 좋아! 또 박스잖아! 완전 웃기다! 우와! 피자 튜브가 대체 몇 개야? 넌 뭐 받았어? 재미없어! 재밌는데? 우와! 늘어나는 거 봐! 두 개를 붙여볼까? 얼마나 늘어나나! 음, 이건 어떠려나?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또야! 안녕! 이게 뭐지? 으악! 메디슨 안녕! 하하하하! 겁먹기는! 너 진짜 유치하다! 그래서 박스엔 뭐가 들었는데? 어우! 빨대라고? 이게 뭐야? 재밌게 놀아! 참나! 분명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흠... 알았다! 빨대 끝부분을 잘라서 이 꺾이는 부분을 남기는 거야! 반대편도 똑같이 해줘! 그럼 미니 피자 튜브 완성! 귀엽지? 지렁이 같기도 하네! 멋진데? 멋진데? 너도 생겼네? 줘봐! 잠깐! 뭐 좀 해보자! 이제 거대한 튜브가 생겼지? 내 손은 이렇게 작아졌고! 가도야! 당겨! 이겼다! 또 해보자! 너 완전 똑똑하다! 진짜 재밌어! 거기서 계속 놀고 있으렴! 곰젤리 맛있다! 말랑말랑해! 으악! 내 바비씨 찢어졌어! 엄마! 괜찮아! 다른 거 하나 더 있지 않니? 그거 가져와! 좋았어! 이제 식사를 해볼까? 응! 누가 전화한 거지? 어머! 잘 지냈어? 어제 그 드라마 봤어? 그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니! 밥은 다시 데워야겠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겠지? 그니까! 다음 편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엄마! 내 곰젤리 어디 갔어? 이런 음식은 먹기 싫다고! 어머! 다른 접시를 넣었잖아! 내 젤리가! 뭐야! 다 녹아버렸잖아! 엉망이 되어버렸네! 엄마가 내 젤리를 다 망쳤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접시를 내려놓고 젤리에 이렇게 막대를 끼우는 거야! 돌아가면서 끼워야지! 그리고 모양을 잡은 다음에 굳히는 거야! 그럴 듯한데! 아들! 울지 말고 이거 받아! 우와! 막대 사탕이다! 냠! 내가 좋아하는 젤리 맛이야! 고마워! 역시 엄마가 짱이야! 환자 서류가 어디 있더라?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음식 금지라고?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봐! 선생님 말 들어야지! 아무것도 없다고요! 손? 네, 그럼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슬아슬했다! 손바닥도 좀 보자! 손바닥이요? 네, 보세요! 안경을 바꿔야 하나? 잘 보시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 어, 떨어뜨렸어! 안 돼! 저거 사탕이니? 당장 나가! 이건 가지고 가야지! 아, 참나! 어,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네! 아! 티셔츠 속에 숨길 수 있겠는데? 이거면 속일 수 있겠어! 양면 테이프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옷에 붙이면 완전 깜짝같지! 꽤 멋져 보이는데? 한번 시험해볼까? 잠깐만! 돌아봐! 소매도 좀 거둬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흥미롭군! 그럼 가봐! 성공이다! 오늘 이 옷 입길 잘했네! 비싼 차라! 최고지! 나중에 아빠가 이런 걸 사준다고 했어! 이것도! 하지만 그 전까진 이렇게 놀아야지! 부릉부릉! 얘들아! 가자! 어머! 이게 뭐야? 근사한데? 우와! 유니콘이라니! 우와! 좋겠다! 알아! 나도 보여줘야겠어! 나도 나만의 유니콘을 만들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날 두꺼비로 만들려는 거야? 음... 지금은 말고 우선 할 일이 있거든! 신경 쓰지 마! 어... 이게 뭐지? 으취!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밀가루라니? 뭐야? 하하하! 너 완전 바보 같아!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잠깐! 나한테 풍선이 있는 줄 몰랐네! 생각이 하나 떠오르네! 훌륭한 생각이! 일단 풍선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깔때기를 이렇게 뒤집어줘야 해! 풍선 끝부분을 당겨서 깔때기에 씌운 후 깔때기를 다시 뒤집는 거야! 다음은 밀가루 차례! 깔때기를 사용해서 밀가루를 붓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깔때기의 끝을 살짝 흔들어서 밀가루가 다 들어가게 하고 풍선의 끝부분에 매듭을 만들어줘! 단단히 잘 묶어주고 삐져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줘야 해! 여러가지 색깔의 풍선으로 또 만들어줘! 이제 비눗물이 필요해! 풍선을 그릇에 놓은 다음에 이리저리 움직여서 비눗물을 코팅하는 거야! 풍선을 꺼내서 수건으로 말려야지! 여기서 조심해야 해! 풍선이 터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면 됐다! 풍선들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서로 붓게 될 거야! 됐다! 엄청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네! 근사한 장난감이 따로 필요 없지! 저건 어디서 난 거지? 좋아 보인다! 뭐, 난 자동차가 있을까? 부릉부릉! 좋았어! 이번에는 예감이 꽤 좋은데! 잠깐 기다려봐! 같이 열자! 하나, 둘, 싫어, 됐! 쿠키랑 우유라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냠! 엄청 맛있겠는데? 크리스! 같이 열기로 했잖아! 뭐야! 같이 열기로 했잖아! 참나! 나도 디저트랑 음료수야! 마카롱이랑 주스네! 너무 예쁘다! 무지개색 디저트라니! 초콜릿 쿠키랑 하얀 우유라면 충분해! 초콜릿 쿠키랑 하얀 우유! 에바! 나 상처받았어! 내 쿠키를 모욕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야! 하나 말해줄까? 네 쿠키 쓰레기 같다! 복수하겠다!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러면 이거,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거 말이야! 이게 뭐 대단한 줄 알아? 오케이! 그럼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잘 봐! 뭐? 진짜 그게 다야? 책!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과자나 먹어야지! 잠깐만!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어! 에바! 유후! 여기야! 나도 여기 내 마카롱 있거든! 자, 내가 쿠키를 떼어내볼 거야! 한쪽에 크림만 남았지! 아, 그걸 보라는 거야? 완전 쉽지! 내 마카롱이 다 부서져버렸어! 하! 그렇게 연약한 마카롱으로 뭘 하겠다고? 아냐! 할 수 있어! 잘 봐! 잠깐! 몇 개 더 있어! 마카롱이 다 부서져버렸잖아! 내가 못 따라할 거라고 말했지! 이제 나는 우유에 찍어 먹어야지! 아, 맛있다! 역시 내 스타일이야! 아, 쿠키랑 우유가 정말 잘 어울려! 부서져도 맛있을 거야! 한 번 먹어보기는 해야겠지? 주스 때문에 완전히 다 부서져버렸어! 이런! 어디 갔지? 봤구나! 이거 가져! 오! 이건 왜? 난 필요 없어! 내 거 있어! 좋아! 잘 나오게 찍어줘! 조명 괜찮아? 그럼! 아령 좀 들어볼까? 어휴, 근육이 느껴져! 아주 멋져! 이거면 됐어! 이제 코어 운동 준비! 이거 정말 힘들어! 아, 정말 예뻐! 됐어! 좋아, 그만! 너무 심한 운동이야! 힘들었어! 여기 전화기 있어! 이게 뭐야? 끔찍해! 너 생각이 있는 거야? 방이 너무 지저분해! 한 번 해보자! 준비됐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난 정말 게을러! 하지만 좋은 생각이 있어! 청바지를 이 문 위에 걸고 문을 닫고 벨트 구멍에 빗자루를 끼우면 완벽한 철벙이야! 아픈 건 순간이야! 와, 대단했어! 이 근육 좀 봐! 난 운동강이 됐어! 의자를 이렇게 놓을 거야! 이건 더 힘드네! 우와! 이 걸레를 활용해 볼까? 다리 운동도 해야지! 휴! 내일 다리 아프겠다! 게다가 바닥도 깨끗해! 이거야말로 운동이지! 최고의 생일이야! 내 선물! 생일 축하해! 우와! 내 거야? 신난다! 기대되지? 이게 뭐야? 헤헤! 낯걸렸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저리 가! 그래도 선물인데! 저리 가라고! 푹신푹신해! 거미는 싫단 말이야! 가까이 오지 마! 봉선이라! 재밌겠다! 잘 봐! 왜 그러는 거야? 멋지지? 또 해볼게! 내 봉선이! 내 생일을 망치다니! 아빠! 음... 실수였군! 도망가자! 못됐어! 딸! 왜 그래? 아빠한테 말해봐! 크리스가 풍선을 터뜨렸어! 잠깐만! 아, 알았다! 이거 갖고 놀아! 싫어! 풍선 줘! 그래, 그래! 응! 이건 어때? 싫어! 어떡하지? 아, 좋았어! 이렇게 해보자! 풍선을 살짝 자르고 안에 다른 풍선을 넣는 거야! 그리고 깔때기를 넣고 반짝이를 채워주면 아, 반짝반짝하네! 그리고 물을 넣어주면 끝! 깔때기가 있어서 다행이야! 다 채웠으면 리본을 목에 감아주고 눌러주면 되지! 딸! 아빠가 이걸 만들었어! 이게 뭐야? 와, 예쁘다! 고마워, 아빠! 재밌게 놀아! 슈퍼대디가 또 해냈군! 크리스는 어딨지? 나도 줘! 뭐야? 음식 금지라고? 잠깐! 손에 그게 뭐죠? 그냥 사탕이에요! 안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됐죠? 이 돈이면 되려나? 충분하죠? 다 드릴게요! 정말요? 됐어요! 못됐네! 아, 이제 갔구나! 문자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어? 지금이다! 으아악! 그만! 안돼! 난 그냥 거의 도와줬는데! 정말 지겹다, 지겨워! 됐다 그래! 어떻게 할지 알겠다! 아까 그러고 또 왔어요? 여기요! 저어주는 거예요? 들어가시죠! 됐다! 꽤 똑똑하지! 최고의 직장이라니까! 최고의 직장이라니까! 목걸이 완전 예쁘다! 와우! 예쁘기만 한 게 아니야! 잘 봐! 음! 맛있다! 나도 하나만! 그래, 그럼! 맛있다! 케이크의 초 정도면 만족스러워 하겠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다니! 우와! 생일 케이크네요! 소원 빌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난 볼일 다 봤으니 간다! 나 참, 이런 것까지 하다니!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음, 택배가 왔나 본데? 뭐지? 평범해 보이네! 그치만 초기화! 음, 내가 열어서 가야겠어! 뭐가 들었으려나? 애비 배우네? 귀여워라! 음, 근데 화가 나! 제 거예요? 제 선물을 열었다고요? 못됐어! 오, 진짜 부드럽다! 드디어 친구가 생겼어! 이게 뭐지? 내 건 아닌데? 아, 속눈썹이 정말 길구나! 아, 속눈썹이 정말 길구나! 속은! 최고의 생일이야! 아, 기분 좋다! 이제 다른 쪽까지! 대변신이네! 점심시간이다! 냠냠! 네, 여기요! 이게 점심이라고요? 네, 빨리 가시죠! 잠시만요! 음식 좀 받으려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아, 이제 드디어 내 차례네! 비켜! 점심 좀 먹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 뭐야! 왜 자꾸 새치기를 하는 거냐고! 드디어! 내 차례다! 밥 좀 주세요! 잠깐! 밥 좀 먹자! 이 샌드위치도 가져갈게요! 여기 일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 음식이 다 떨어졌네... 으, 장난하자는 거야! 이거라도 가져가겠어!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로비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와, 병문안 아저씨 정말 고마워! 간식도? 잠깐, 기다려! 들키면 안 돼! 사탕 잔뜩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는 맛이야! 넌 정말 최고야! 고마워! 이런, 의사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지나지?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야! 그냥 지나가면 분명 사탕을 들키겠지? 그럼 또 소리를 지를 거고! 음, 아님 몸을 낮춰서 들어갈까? 아니야, 그 정도는 눈치챌 거야! 임신한 척하면 어떨까? 아, 음식 스캐너가 있었지! 배에 넣는 것도 안 될 거야! 케이트 씨, 말했잖아요!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요! 나한테 또 소리를 지르겠지! 진짜 싫다! 내 상상 속에서도 나한테 소리를 지르잖아! 음,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겠어! 바지 안에 넣을까? 내 바지 속을 확인하진 않을 거야! 자,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안 돼! 사탕이 떨어지잖아! 잠깐만!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사탕을 신발 구멍에 꽂아넣는 거야! 잠깐만요! 음식물 확인 좀 해야겠어요! 흠, 됐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도 좋아요! 정말 이상한 환자라니까! 자, 이제 병실로 들어가면 성공이다! 사탕 반입 성공! 어디보자! 너부터 먹어줄게! 병원 생활이 훨씬 즐거워지겠는걸? 아껴 먹어야지! 이걸 어떻게 숨기지? 주머니가 모잘라! 경비원을 통과하지 못할텐데! 나 완전 망했어! 맞다! 이 주머니를 깜빡했네! 휴! 잠깐! 먹을 거 없죠? 잠깐 좀 볼게요! 흠... 이게 뭐죠? 속옷이 두꺼워서요! 으흠... 됐죠? 걸렸네요! 어휴... 이제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중간 크기의 그릇에 사탕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바지 안에 넣으면 끝! 잠깐! 뭘 숨겼나 좀 봐야겠어요! 흠... 아무것도 없네요! 고마워요! 우와! 정말 기억에 남을 손님이네! 우! 성공이다! 이게 바로 해피엔딩인지! 어? 세상에! 와우! 가자! 안녕! 초콜릿 먹을 사람? 정말 최고의 밤이야! 좋은 거면 좋겠다! 아! 아! 민빔스터리바스네! 신난다! 해볼까? 그래! 이겼다! 열어봐! 뭘까? 궁금하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뭐야? 펜이랑 종이가 필요해! 여기에 펜을 놓고 돌리는 거야! 멋지지? 멋지지? 응! 눈을 못 떼겠어! 나들 보자! 그래! 한번 해봐! 엄청 재밌겠다! 시작! 어지러워라! 멈추질 않네! 아직도야? 뭐 하는 거야? 계속해! 계속! 재면 같아! 이거 받아! 크리스! 뭐야? 너? 내가 게시판인 줄 알아! 어? 내가 그런 거야? 미안! 얘 때문이야! 내외투 교도관! 여기 있어요! 음! 고마워요! 즐거운 목욕시간 보내세요! 내 몸에서 냄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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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화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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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수건 없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이 케이스는 최고급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건 최고급 팀플이고! 와! 좋겠다! 그래! 부러운 거 다 알아! 아! 기분 좋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어! 진짜 재밌다! 와! 재밌겠네! 지금까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반짝이를 더하면 어떻게 될지 보라고! 이걸 팀플에 부어줄 거야! 이 정도면 됐겠지? 그리고 살짝 눌러주면! 정말 아름답다! 이거 어디든 가지고 다녀야겠어! 너도 지금 보고 있지? 다시 해봐! 알았어! 은은 금 다음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지! 우후! 한 번 더! 우와! 너무너무 재밌다! 우리 집에는 내 전용 반짝이 방도 따로 있다고! 쟤 좋겠다! 응! 뭐지? 이 자추리 종이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평평한 표면에 종이 한 장을 놓고 테이프를 놓은 다음에 연필로 안을 따라 그리는 거야! 테이프를 빼고 펜을 사용해 이모티콘을 그릴 수 있지! 좋아하는 걸로 뭐든 괜찮아! 디테일과 색깔을 잊어선 안 되겠지? 멋지게 그리려면 말이야! 종이에서 동그라미를 조심조심 오려내고 윗부분에 칼집을 내준 후 가장자리를 이렇게 모아주면 폼 종이가 입체적으로 편하겠지? 이걸 테이프로 고정해주고 폼 종이에서 팔자 모양을 잘라낸 후에 그 위에 이모티콘을 얹고 팔자 모양을 하나 더 얹은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해주면 끝! 나만의 심플 딤플 완성! 완벽하군! 아 재밌다! 스마일! 눈물! 어? 좋은 생각이네! 나 어때 보여? 바보 같아! 귀여운데? 우와! 진짜 반짝거린다! 같이 할까? 그래! 우와! 유니콘이라니! 진짜 갖고 싶다! 안돼 크리스! 저거 봐! 뭐 말이야? 어? 이게 전부 다야?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내 건 이건가 보네! 우와! 재밌다! 우와!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하하! 재밌다! 딸랄라! 신난다! 우와! 이걸로도 똑같이 대려놔! 재미없어! 좋은 생각이 났어! 흡수공을 준비하고 물을 더하는 거야! 그리고 물이 흡수색을 기다리면 돼! 이제 빈 음료수 병에 깔때기로 공을 넣고 병 위에 불어둔 풍선을 씌울 거야! 뒤집으면 풍선 안에 공이 들어가겠지?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게 하고 매듭을 묶으면 끝! 슬라임 콩이 완성됐지! 아! 완전 쉽네! 재밌다!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어! 우와! 우리 같이 갖고 놀자! 받아라! 오예! 근육이 타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미처 못 봤네요! 여기는 내 딸이에요! 얘 운동 좀 시켜주세요! 알았죠? 네! 안녕하세요! 뭘 하면 될까요? 정말 힘든 하루야!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지! 마치 목마른데! 정말 잘 됐어! 흠! 너무 미지근해! 가져가요! 몸이 너무 뻣뻣해!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지! 유연성을 길러야 돼! 이거 별로 안 어렵네요! 말하는 사람은 쉽지! 이걸 하면 복근이 생겨요? 그럼! 아니면 엄마가 복근을 사줄 거야! 우리 엄마가 이거 하고 나서 조랑말 사준댔어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 오! 맛있겠다! 운동했더니 배고파! 건강한 식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기분 전환에는 역시 세멘위 케어가 최고야! 벌써 시간이 됐나? 우리 공주님이 잘하고 있는지 봐야지! 우리 잘했어요! 그럼요! 난 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여기 수고비요! 정말요? 가자! 얘야! 얼른 가서 조랑말 사야지! 언제든지 또 오세요! 복근은 이번 주에도 꽝이네! 벌써 시간이 됐어? 야호! 정말 신난다! 사람들 보여? 좋아요! 준비! 하나, 둘, 셋! 좋아! 내 차례! 어휴! 알았어! 발꿈치를 밖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얘! 동작이 바뀌었어! 왼쪽,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발꿈치를 무릎에! 시작! 발꿈치를 무릎에! 발꿈치를 무릎에! 좋아! 이제 내 차례야! 갖고자! 마침 휴식 시간이 필요했어! 그리고 스쿼트! 앉았다가 일어서기! 지금은 스쿼트 하고 있어요! 정말? 난 스쿼트 싫은데! 발가락에 손대기! 다리를 쭉쭉 펴세요! 얼른 엄마! 발가락에 손을 대요! 좋아요! 이제 손 들이시기!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벌써 끝이야! 다 끝났어요! 벌써? 돈 안 내고 해서 정말 다행이야! 근육을 자랑하다! 음! 맛있다! 하루 종일도 먹겠어! 나도 뭘 만들었어! 완벽하군! 맛있겠다! 뭐지? 안 돼! 그만! 어? 어디 간 거지? 그걸 먹으면 안 되지! 자, 이거 받아! 아! 고마워! 10명 감수했네! 어? 이게 뭐지? 좋은 생각이 났다! 짜잔! 아빠의 부엌입니다! 믹서기와 크래커를 준비했죠! 시작해보죠! 믹서기에 크래커를 넣고 갈아줍니다! 잘되고 있네요! 냄새도 좋고 이걸 그릇에 부어보죠! 다 됐다! 아빠의 특별한 요리 완성! 음! 차오! 써니! 아빠가 만든 게 있어! 우와! 뭐야? 자, 여기! 모래처럼 보이네! 먹을 수도 있고! 음! 맛있다! 이 아기방은 정말 사랑스러워! 여보! 내가 금 유모차를 구해왔지! 자기가 원한대로야! 잠깐! 잠깐! 직접 유모차를 밀면 안 되지! 운전사! 좋아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정말 고마워요! 데워드릴까요?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어! 안에 들어가!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저기 봐! 금 유모차야! 저런 건 전에 본 적이 없어! 난 평범한 유모차도 없는데! 물통! 창의력을 발휘해야지!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어! 이거 정말 귀엽다! 시험 운전을 해보자! 안에 들어가 아가야! 따뜻하게 덮어줄게! 아! 정말 신난다!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여기 옷들이 다 예쁘네! 정말 반짝거려! 와! 저 여자 정말 예쁘다!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 아니면 이거? 갑자기 어지러워! 어! 다행이야! 편안한 의자야! 잠시 앉아있는 게 좋겠어! 여기 사우나처럼 더워! 어? 어! 많이 더우세요, 손님? 여기 좀 덥네요! 맞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이거랑 다른 것도 다 주세요! 알겠어요! 이게 저희 가게 상품 전부예요! 뭐 또 도와드릴까요? 아! 그거면 됐어요!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정말 큰 돈이네요! 좋아요! 이제 가요! 갈게요! 와! 좋은 아침이야!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침 먹기는 글렀네! 아, 이런! 이건 안 되겠어! 누가 좀 도와줘요! 으악! 제발! 으악! 맞네! 그런대로! 이 가게에 정말 물건 많다! 새 옷 찾으시나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맞아요! 5,000원? 안 되겠네요! 세일 물건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할게요! 우와! 1,000원이면 옷을 잔뜩 살 수 있겠어! 부자가 된 느낌이야! 너무 신나! 어머!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또 봐요! 그래요! 이거 너무 따분해! 잠깐 현실을 벗어나 볼까? 여기 멋져! 난 부자야! 잠깐!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벽이 좀 더럽네! 자! 훨씬 낫네! 또 청소할 거 있나? 설거지는 진정 효과가 있어! 누군가는 해야지! 좋았어! 계속 해야지! 어... 너희 목마르니? 이거면 됐어! 우와! 놔주는 거야? 한꺼번에 다 쓰지 않을게! 실망이야! 좋아! 내가 이기고 있어! 이제 중요한 순간! 거의 다 됐어! 느린 인터넷 속도! 타이밍이 안 좋아! 고칠 수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아무도 없나? 전화! 어! 맞아! 여보세요? 인터넷 좀 고쳐주세요! 알겠어요! 여기요!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여보세요? 아직 안 끊었는데? 좋았어! 난 항상 이겨! 간식을 달라고! 저녁 근무는 언제 끝나나? 아직 한참 남았네! 이러면 잠깐 눈 좀 붙일 수 있겠지! 아... 간식 총공격 준비 완료! 오늘은 제대로 먹어보자고! 토클리 좋아하겠지? 빨리 끝내자! 교도관은 자고 있군! 악몽인가 보지? 조심! 조심! 아슬아슬했다! 두번째 자리도! 우와! 변액치소다! 어디서 있지? 여기다! 꽤 넉넉하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쥐구나! 다시 자야겠네! 들어왔다! 이건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지? 끝에 도달했군! 보미줄은... 줘야겠어! 누구야? 나야! 개비? 미안해! 내가 선물을 가져왔지! 다 내 거야? 배 터지게 먹어볼까? 초콜릿이라니! 우와!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왜 입안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우와! 너 진짜 멋있다! 우와! 고마워! 이 옷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 이제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가볼까? 이거 세 개째도 아니야? 이걸로 뭘 하자고? 유레카! 어디 있는지 알았어! 내가 바출을 준비했지! 한번 볼래? 돌리고 돌려서! 던지면! 됐다! 빨리 좀 도와줘! 더 세게 당겨! 영차! 됐다! 휴! 진짜 힘드네! 이제 열어서 안에 뭐가 들었나 보자! 잠깐!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우와! 자! 여기! 됐지? 장난해? 우와! 간다! 우와! 이게 뭐야? 수박 젤리잖아! 수박 젤리라고?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뭐야? 응! 맛있어! 세상에! 진짜 맛있다! 나도 젤리였으면 좋겠는데! 아! 또 수박이네! 하하! 안됐다! 난 운이 좋았어! 그냥 수박만 먹는 건 지겨운데!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수박, 칼, 그릇을 준비하고 수박을 잘라서 그릇 안에 넣는 거야! 그리고 숟가락으로 잘 부숴주고 이제 됐겠지? 이걸 아이스크림 틀에 부어줄 거야! 주스랑 수박 덩어리도 같이 넣어야지! 이제 막대기도 안에 넣어주면 돼! 오! 뭘 하려는지 알겠어! 똑똑한데? 자! 이쯤 됐으면 얼었을 거야! 수박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어!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알았어! 너도 하나 먹어! 자! 내가 착해서 다행이지! 들어갈게요! 간식 금지! 알았어요! 지사네! 안녕하세요! 사탕! 금지라고 했잖아요! 참나! 이제 됐죠? 내 손에 이게 뭐지? 사탕! 금지라니까요! 제 것도 아닌데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나 보지 마요! 불공평해! 흠! 아! 알았다! 아! 털이 정말 부드럽네! 들어가도 되죠? 그럼요! 고마워요! 드디어 들어왔구나! 솜사탕도 갖고 들어왔지! 음! 맛있고! 세련되기까지! 두름을 먹는 기분이야! 우와!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어? 아! 대박이야! 이거 좀 봐! 어? 벌이 아니잖아! 반한다! 진짜 똑똑했어! 응? 응! 이제 내놓으시죠! 뭘요? 다 알아요! 음... 뭐지? 뭐... 간지러워! 괜찮아요? 솜사탕이 아니네! 어... 미안해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뭐야? 잠깐! 음식 판입 금지입니다! 팔 드세요! 뭐야?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팔 좀 드세요! 음식 금지라고? 완전 걸리겠는데? 아직 남은 게 많은데... 아직 남은 게 많은데... 에이... 에이... 네? 음식을 먹지 말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전 여기 놀러 왔지...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난 규칙도 알고... 바보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난 착한 사람이니까요! 우와! 실력 좋은데요? 음식 숨기지 말라고! 하! 랩 진짜 잘하는데? 들어가요! 오... 머리 멋진데? 이거? 심지어 맞고 있다고... 우와! 짱이지? 나 한 입만! 으악!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음! 기대하시라! 마법으로 이 공을 움직일 거야!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봐! 나도 하고 싶어! 안 움직여! 망가졌나 봐! 비밀을 알려줄게! 이걸 써! 알았어!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조심해! 머리 숙여! 우와! 맞을 뻔했어! 이제... 없어졌어...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이런 종이 조각을 잘라서 준비해! 정육면체로 접어!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해!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붙여! 정육면체를 쌓아서 반대쪽에 테이프로 경첩을 만들어!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해! 다양한 색종이를 사용하면 좋아! 정육면체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렬해! 그리고 모두 테이프로 붙이는 거야! 정육면체를 뒤집어서 반대쪽에 테이프를 붙여! 이런 식으로 계속해! 다 하고 나면 이모지 스티커로 장식하는 거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정육면체를 뒤집고 접을 때마다 다른 이모지 조합이 나타날 거야! 이것 좀 봐! 음... 글쎄... 이게 뭐야? 흠... 이거 혹시 의미 있는데? 어쩜... 네가 만든 거야? 그래! 어? 아... 헉? 이건 무슨 마법이지? 쉿! 이건 불공평해! 난 파티에 가고 싶은데! 하지만 못 가! 방 청소해야 돼!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어! 얼른 시작하는 게 좋겠어! 방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졌지? 이 거미줄 좀 봐! 설마 거미는 없겠지? 똑똑! 우리 예쁜 딸 뭐하니? 어머나! 열심히 청소하네! 이건 뭐지? 어... 이런! 파티가 오늘이야? 좋은 생각이! 이거 힘드네!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을 거야! 눈부셔! 난 너의 요정 제모야! 네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청소 그만하고 이제 파티에 가렴! 정말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 수가 넘어갔어! 가발이 간지럽네! 그러면 청소를 시작해볼까? 얘가 재미있게 놀아야 할 텐데! 우와! 이 방 정말 난장판이구나! 멋진 파티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두도 나가! 파티는 끝났어! 도대체 정신이 있니? 방이 엉망진 창이야! 어머나! 어쨌든 전 나갈게요! 쇼핑 갈 거예요! 안녕! 뭐야? 이 난장판 좀 봐! 난 부자니까 청소는 안 해! 여보세요? 네! 지금 당장 청소 도우미가 필요해요! 난 클린봇! 청소 준비! 다행이네! 이 방은 정말 엉망이야! 알겠습니다! 클린봇 급속 청소 프로그램 가동! 청소 완료! 클린봇 휴식 모드 가동! 잘했어요! 이 서비스 맘에 들어! 더 주세요! 클린봇은 비싸요! 전 그렇다면 좋아요! 안녕! 한번 열어볼까? 오케이! 간다! 좋은 생각이 있어!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그래! 좋았어! 그럼 한번 열어볼까? 우와! 수박이다! 예! 최고야! 좋겠다! 나도 한번 열어볼까? 어? 이게 뭐야? 다 먹은 수박 껍질이잖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흠! 이걸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그냥 먹을까? 숟가락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쟤는 저만큼이나 받았는데 난 아무것도 없다고! 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계획을 실행해 옮겨볼까? 하! 이 슬라임을 유용히 쓸 수 있겠어! 그래! 이걸 빈통에 부어넣어야지! 들어가라! 퐁퐁퐁! 오케이! 이제 다 채워졌네! 그리고 진짜처럼 보이게 씨앗도 넣어야지! 그리고 한 번 더 바꿔주면! 끝! 눈치도 못 챌 거야! 좋았어! 이제 이 맛있는 수박을 먹어볼까? 어? 이게 뭐지? 수박이 아니잖아! 가짜야! 슬라임이야! 어! 안됐네! 어쩔 수 없지! 난 내 수박을 먹어야겠어! 냥! 이건 어때? 으아! 난 슬라임 페이스다! 깜짝 놀랐잖아! 웃긴다니까! 자! 이거 같이 먹자! 고마워! 이거 정말 진짜 같네! 성공하면 좋을 텐데! 가자! 위! 아! 풀어다워 보여야지! 안녕하세요! 방문 왔어요! 네! 규칙은 아시겠죠? 화장품 금지요! 네! 알아요! 흠... 그러면... 이건 뭐죠? 아이스크림이에요! 흠... 네!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하나 줄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이거 진짜 맛있다! 나머지 다 드실래요? 이것만 애니 주려고요! 음... 네! 네! 들어가요! 으이야! 안녕! 내가 가져온 거 봐! 아이스크림? 음! 먹지 말고! 단을 봐! 우와! 매니큐어다! 아이스크림보다 낫지! 도움이 됐다면야! 우와! 이 색깔 진짜 예쁘다! 나랑 잘 어울려! 다 내 거야! 물론이죠, 아가씨!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좋았어! 얘가 이거 하며 보낸 시간이 얼만데요? 어? 미안해요! 출발! 좋아요! 우와! 하하! 우와! 우와! 예! 우와! 좋았어! 이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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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지 한번 봐요! 영화 시간이에요! 여기서는 할 게 하나도 없어! 우와! 음... 음... 어휴... 또야? 어? 예! 하하! 우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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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조용히 좀 해! 어... 네... 우와... 아...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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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어? 메시지가 왔네? 아! 제이크잖아! 놔주려고 사탕을 샀나 봐! 사탕이라니 신난다! 진짜 맛있겠어! 골절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 저... 잠깐만요! 여기 사탕은 갖고 못 들어가요! 건강한 음식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 계획이 있죠! 과일 바구니만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탕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왔어요! 흠... 그러면 제가 바구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 사탕 청진기를 좀 쓸게요! 사탕 청진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흠...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찾을 텐데! 아무것도 없네요! 가셔도 좋습니다! 진짜 작동은 하는 거야? 으악! 잘 작동하네! 젠 안녕! 간식 좀 가져왔어! 과일이라고? 과일은 많은데? 젠 그러지 말고 이 과일은 진짜 먹고 싶을걸? 제이크! 과일은 질리게 먹었다고! 응! 그치만 이건 아주 특별한 과일이야! 사탕으로 속을 가득 채웠다니까! 우와! 잠깐만! 나머지도 봐야지! 이 파인애플도 봐! 너 곰젤리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뭐부터 먹어야지? 마시멜로로 채운 사과부터 먹을래! 최고의 과일 바구니야! 그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제이크! 정말 고마워! 신난다! 해변에서 보내는 하루가 최고야! 햇빛도 쬐고 선탠도 하고 잠깐! 거기 아래 뭐 있어요? 좋아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게 뭐죠? 좀 신나네요! 오! 내 반쪽을 찾았네요! 아! 또 핸드폰 검사를 하잖아!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핸드폰을 어떻게 숨기지? 얜 뭐 하는 거야? 이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그래? 알았다! 한번 해보자! 크리스! 나 말이야! 좀 봐도 돼? 싫어! 아! 부탁이야! 아! 그치만 대가가 있어! 왜? 알았어!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울 거야! 이거나 먹어라! 음... 진짜 진짜! 부드럽네! 이 여왕! 너 가져! 그럼 시작해볼까? 점심을 안 먹길 잘했어! 지퍼백을 단단히 참가하지! 돌에 가리면 안 보일 거야! 이제 마무리까지 하면 예? 안녕하세요! 어! 어항이구나! 들어가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잠깐 실례할게! 음... 음... 좋았어! 하나도 좋지 않았군! 정말 귀여운 그림이야! 난 반짝이가 좋아! 반짝거려! 우이! 행반다! 어지르긴 했지만 이게 최고야! 뭐지? 와... 반짝이가 많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거기 누구 있어? 음... 아무도 없나 봐! 뭐야? 휴지롤이 필요한데? 냄새가... 으... 됐다! 끔찍해! 쟤는 뭘 먹은 거야? 자연스럽게 난 화초야! 여긴 아무것도 없어! 좋았어! 필요한 게 다 준비됐어! 어... 뭐 하는 거야? 두고 봐! 휴지롤을 색종이로 장식해! 다음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 그러고 나서 안에 풍선을 넣어! 풍선을 아래로 잡아당겨서 풍선을 고정시켜! 펜을 사용해서 풍선에 얼굴을 그려! 창의력을 발휘해! 종이 조각을 끼워서 발을 만들어! 이제 나만의 장난감 완성! 이거 봐! 와... 우리 같이 놀자! 어... 이런... 휴지가 없어! 이거 좀... 아프겠는데... 또 다른 챌린지구나! 이번에는 네가 열어볼래? 네가 먼저 열어봐! 내가? 우와! 당연하지! 떨린다! 세상에! 세상에! 너도 보이지? 볼케이크야! 위에 쿠키랑 도넛으로 장식도 되어 있다고! 엄청난데? 먹을 준비는 다 끝났다! 우와! 내가 먹어본 것 중 최고야! 음... 여기서도 맛있어 보이기는 한다! 못 멈추겠어! 우와! 너 앉아서 그걸 다 먹은 거야? 이제 나도 열어봐야지! 우와! 나도 케이크야! 도넛이랑 사탕도 올려져 있고! 이건 마시벨로인가? 만세! 달콤한 간식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 음... 크리스 케이크만큼이나 정말 맛있을 거야! 음... 음... 안 보고 있을 때 가운데를 파먹어야겠어! 성공! 우와! 맛있겠다! 내가 가져간 것도 모르나 봐! 냠! 또 한 입 먹어볼까? 어? 이게 뭐지? 큰 구멍이 났잖아! 누구 짓인지 알겠다! 크리스!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생사람 잡지 마! 그래! 난 이제 윗부분을 먹어볼 거야! 마시멜로라니! 신난다! 음... 달콤해! 맛있겠네! 이번엔 윗부분을 가져가야지! 내 입으로 들어가렴! 무슨 소리지? 크리스! 이럴 수가! 내 케이크의 반을 가져간 거야?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절대 절대 그런 적 없어, 해봐! 그래? 근데 네 입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케이크 도둑아! 거울 좀 봐! 하하! 내가 뭘 했어! 어... 후후! 어떡해! 어떡해!